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침공 시나리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게 3월 11일자 영국의 시사주간지인 에코노미스트 표지입니다. 스트라글. 타이완. 중국이 사실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미국처럼 갖고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좀 다른 의견을 가지겠지만 어떻든 시진핑의 장기 집권이 고차가 됐기 때문에 대만 침공은 과거에 비해가 훨씬 더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높은 거죠. 중국에서 아주 가깝지 않습니까? 지근거립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수백 여러분들 포에 장사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서울을 그냥 때려가지고 쑥대밭을 만들고 핵으로 위협하면서 뭐죠? 그냥 서울만 먹을 테니까 그냥 휴전하자.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단기전으로. 중국이 대만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적으로 아주 가깝지 않습니까? 주한 미군이 있고 주일 미군이 있긴 하지만 현대에서 전쟁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 세계 실시간으로 다양한 그런 미디어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방송되는데 대만이 침공당했을 때 미국이 자기 젊은이들이 살상되는 것을 여러분들 실시간 중계되는 상황 속에서 정치적으로 대만에 개입할 수 있겠느냐 물론 정치인들은 평소에 대만을 우리가 지키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것은 그 정치인들의 입에 발린 이야기고 자국의 젊은이들이 실시간으로 죽는 장면들이 방송되는 상태에서 대만을 뭐죠? 피를 흘리면서까지 지킬 의지가 있겠느냐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오늘 여러분들 이 기사를 보고 이 기사를 보고 제가 가진 것은 정치인들의 공언과 달리 과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가지고 자국 영토로 편입 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일 때 실질적으로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이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아주 단기간에 뭡니까 대만을 그냥 정복한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미국이 엄청난 여러분들 피해를 감사 하면서 대만을 지키려고 할까 여기 보니까 중국이 빠르면 3년 내에 대만을 침공하는데 억지를 못 하면 미국도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다.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네요. 에코노미스 3월 11일자 커버는 대만을 위한 투쟁에서 대만 위기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중국의 여러분들 거의 영구지권 을 갖춘 그런 정권이 지금 탄생한 거 아닙니까 대만에 여러분들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주한미군이 반드시 사용이 돼야 될 텐데 그럼 한국은 또 어떻게 되냐 이야기죠. 꼭 같이 대만 침공과 마찬가지로 한국을 침공하는 시나리오는 없느냐 이야기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죠. 이번에 우크라이나 문제를 그냥 예사롭게 보지 않는 것은 저렇게 독립국가에 대한 침공이 발생하더라도 국제사회가 어떻게 손을 못 쓰거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번에 사상 최대 규모인 8420억 달러의 국방비율을 통과시켰고 또 여러분들 며칠 전에 제가 다루었던 것처럼 호주의 극비 여러분들 기술에 해당하는 핵 잠수함 기술을 미국이 제공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중국은 미국에 다 계속해서 경고 메시지를 넣는 거죠. 미국이 만약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계속 잘못된 길을 따라 폭주하면 미중 양국은 필연적으로 충돌과 대항에 빠져들 것이다. 이렇게 지지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아주 급섭을 통해 가지고 마치 진주만 저런 공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만을 여러분들 점령하고 그럼 기정사실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야기 죠. 미국 역시 대만 수승에 실패하면 서태평양 일대의 재해권을 중국에 넘겨주고 몰락에 기려했을 겁니다. 몰락까지 하겠습니까 그건 미국이 갖고 있는 경제력이라는 부분들을 강구한 거죠. 미국의 자본시장을 보게 되면 중국이 전쟁을 일으켜서 안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생산력을. 중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미국이 만든 상품 기술을 가지고 다 응용해서 돈을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략을 할 때는 그런 것이 별로 개의치 않는 거죠.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니까 월스트리트저널에 얼마 전에 여러분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게 굉장히 시사적입니다. 미국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전쟁을 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글레이트 파워 캄플릭트니까 중국과 여러분들 갈등의 시대에 전쟁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대만이 지역적으로 중국에 굉장히 인접해 있고 과거와 달리 해북이나 트위트나 카톡이나 무슨 뭐죠 틱톡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전쟁 상황에 실시간으로 이런 전파될 수 있는 미디어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시대에 미국이 이렇게 피를 흘리겠느냐 그건 우리 안께도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전면에 제가 우려하던 일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장인데 클린턴 히노트 중장은 2018년 봄에 이라크의 바그다드 배치에서 돌아와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됐는데 국방부의 전쟁 게임을 한번 해본 겁니다. 남중국해를 장악하려는 중국의 압박을 시뮬레이션 했는데 공군의 미래를 계획하는 임무를 맡은 공군장교는 잘 갖춰진 중국의 미사일 부대가 미국이 이 지역에 의존한 기지와 항고에 미사일을 퍼부어 며칠 만에 미국 전투기와 군수품을 폐허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제가 우려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북한이 장사포를 가지고 서울을 초토화 시킨 다음에 여러분들 서울을 점령하고 그다음에 그냥 이 상태에서 휴전하자 이런 것과 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전쟁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클린턴 히노트 중장이 내 대답은 이런 젠장 이렇게 싸우면 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국이 이런 후방 기지에다가 미사일 가지고 대거 때려버리면 초토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중장인 그 장교는 국방부에 있는 옷장 크기의 사무실 벽에 노란색 스티커 메모를 붙이기 시작했는데 이 메모에는 중국의 잠재적인 공격을 무디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나열되어 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썩 미국의 우호적인 암호화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나는 중국이 얼마나 빨리 발전했는지 그리고 전쟁에 관한 우리의 오랜 교리가 얼마나 쓸모없게 되었는지 놀랐을 뿐이다. 이런 내용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얼마 전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기사에 실린 겁니다. 초기의 기습전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영토를 차지하는 겁니다. 대만에 대한 레슨은 꼭 우리와 함께 대한 레슨하고 같은 겁니다. 그럼 또 우리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불륜이 되겠죠. 화전파하고 주전파가 나누어 가지고 죽자로 또 싸우겠죠. 이번에도 여러분들 한일 외교 가는데 죽자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냥 물어뜯고 그냥 이게 이제 2021년대에도 대만 국방장관이 2025년도에는 대만 침공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미 공군 사령관 2023년 1월 29일 날 2025년 중국과 대만 해업 전쟁에 대회하라. 사실 대만 전쟁이라는 것은 대만과 중공의 대결이라기보다도 자유진영과 여러분들 전체주의 체제의 대결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만의 운명을 그냥 그 사람들의 운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시각으로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크라인은 전쟁도 저는 그렇게 보는데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많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